반지하 S급 나왔습니다 A급은 충분히 넘을 것 같고 1.5룸이고요 화장실 크기는 무난하고 화장실 창문은 없는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가스레인지랑 세탁기 있고 여기는 보일러실 같아요 보일러실 여기 또 공간이 또 있고 가격이 500에 45만원입니다 500에 45만원이고 방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조금 작은게 조금 크지만 딱 카메라에 딱 거치하려고 이 사이즈를 냉장고를 산 것 같습니다 여기 벽에서 여기 창문까지가 3m 10이고요 에어컨이 돼서 여기까지가 3m 20이에요 그러니까 방만 방만 봐도 일반 원룸 크기죠 근데 보통 반지하가 이 정도가 싸야 500에 35 이 정도 선인데 여기 주방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방보다는 물론 작아요 방보다는 물론 작지만 방이 절반 정도 되는 주방이 있는데 500에 45 신발장도 크게 있구요 여기 500에 45면 어... A급은 넘죠 최소 A급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 생각해서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1.5은 반지하 해도 어... 진짜 500으로 하면 500에 한 55, 60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건데 500에 45 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관리비는 물론 따로 있겠지만 어... A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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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